라스 자르파스 자 뭔가 또 새로운 증거물 부문 하나 찾긴 했어 자 이걸로 이 호스과도 그래요 전부 조사를 한건가 은근히 좀 싱거운데 근데 뭐 더 뭐가 안뜨는걸로 봐서는 그래 여긴 완료한거 같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브샵역 쪽으로 한번 가서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뭐였더라 구독도 한번씩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부탁드릴게요 자 라스 자르파스 조사 어디 보자 자 호스과에서 발견한 라스 자르파스의 명패 자 뭔가 라스 자르파스 이 기사 중에 뭔가 단서가 될만한게 있을거 같은데 음 음 미술 이민자 나머지 뭐 그 괜찮아요 잘 모를때는 그냥 한걸씩 다 눌러보면 답이 나와 왜냐면 그런게임이야 이럴수가 없는건가 그렇다면 신문이 아니라 이거구만 그래 그래 어디보자 어? 자 라스자르파스 바지선 운송업 자 라스자르파스 바지선은 훌륭한 운송수단이다 라스자르파스 상표는 조선발전 및 탕광문야에서 활약중인 메시코 협력체 카라칼에 비속되어 있다 아니 이제는 카라칼이라는 것까지 나와? 어... 아까 그 경쟁회사였잖아 이게 자 그렇지 특수화물 자 바지선 최근 멕시코인들은 호수과의 바지선을 이용했다 무거운 물체를 옮겼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크랑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그래 다른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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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장에 이브샴 쪽 역장한테도 한번 뭔가 또 대화가 추가됐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딴 거 없다고 한다 검은리볼버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여긴 한번 다 조사를 했던거고 분명히 이쪽 너머에도 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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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에 또 뭔가 있구나 이쪽에 길이 있어 자 건물에 자네 자 건물에 자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정말 네가 구리야 뭔가 구리인게 있어 자 여기 어 자 다수의 흔적 바퀴자국 차량의 흔적 또 지뢰가 출동할 차례인가 지뢰 같지만 이것은 줄자입니다 지뢰 같지만 줄자야 아야 어 잠깐 이것 자 식스피드 6인치면은 그거잖아 그 호수과에 있었던 그 자국이랑 똑같은데 그래 뭔가 있을거야 자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역장한테 한번 물어보면 뭔가 알까? 그렇지 자 부서진 창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자 어떻게 부서진걸까 자 2주 전이라고 역시 뭔가가 있어 역시 뭔가가 있어 자 도둑맞은 예비철로 그렇지 자 탕광 방면의 철로 누군가 탕광 방면으로 향하는 외부 철로의 일부를 훔쳐갔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그 담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번 해보러 가야될 것 같은데 와 사건이 정말 복잡해졌어 원래도 참 복잡했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괜찮죠? 마이크 막 어 안 깨지고 막 괜찮아? 야 그 맨홀 같은 것도 뜯어가는 사람들 있다메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돈이 되잖아 구리성 같은 것도 훔쳐가는 사람 있다는데 뭐 그렇지 야 겁나 뻔뻔해 야 이러니까 탐정 해먹고 사는거야 저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다 자 주름살이 있고 자 사무용 정장 그래 돈이 꽤 있어보이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갓빈쌍 여성년 그리고 매력적인 수염 이거 참을 수가 없군 또 뭐 없나? 어? 어? 자 근육질 어니 세상에 근육질은 근육질인데 왜 가슴을 그래 가슴 근육이 매우 발달한 친구인가 보군 여기에 이게 있으면 어? 아 여기 단련된 몸 자 멕시코 출신일 텐데요 칠레 칠레 but you are 멕시칸 no you are wrong why would you think I'm 멕시칸 자 바로 멕시코산 담배 덕분이지 자 여길 방문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 여길 방문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 임원들 자 왜 굳이 칠레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을 했을까 동캐스터 역의 수상적은 남성 그래 자 동캐스터 역의 수상적은 남성 자 원한은 없었다 이게 카르칼과 바르카자스는 서로의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후의 경쟁일 뿐이다 가 아니라 그래 멕시코인들의 분노 멕시코 기업 카르칼은 칠레 기업 바르카자스와 앙숙관계이다 카르칼에서 먼저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WEA 탕광은 바르카자스의 소나기에 떨어졌다 자 단서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이러면 카르칼이 파놓은 함정 카르칼에서는 바르카자스의 임원들이 열차에 남도록 술술을 부렸다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켰던 장군인 역시 카르칼이었다 좋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자 탕광에 갇힌 열차 열차는 붕괴된 탕광 안에 갇혀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하나의 결론이 나타나지 멕시코인들이 칠레인들을 탕광에 가둬버렸다 전부 계획된 사건이었다 멕시코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탕광을 무너뜨려 열차 안에 칠레인들을 살해했다 자 눈먼정이 멕시코인들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무고한 칠레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연락하여 경찰 측에서 처벌하도록 일조한다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추악한 정치판 거대 범죄 조직과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다 주위를 기울여서 접근하는 편이 좋다 마이크로프트에게 사태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 사건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국익을 위해서 사건이 은폐될 수도 있다 이 둘 중 하나인데 아 근데 아직 완벽하게 뭔가가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야 그래 아직 단서들이 남아있잖아 이게 이게 남아있잖아 아직 이게 그래 바지선 쪽도 걸리고 아직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 좀 더 추가적인 단서를 모아서 완벽하게 끝내보자고 어 이 사람한테 뭔가 더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체스트필드 역이랑 자 일단 브래들링턴 역으로 다시 돌아가보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로비 쓰나기 다시 한 번 마을 걸어보자 자 시제품 손해보험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보죠 according to this document You have insurance for your prototype 자 귀중품이 든 여행가방 왜 이렇게 말하는지? 다른 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의 프로티비가 아 이 스페션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페션이 I believe that the regulation state that any passenger luggage should be taken to the luggage room? I'll do it right away, sir. Sorry, sir. This Robinson is quite a character. 자, 이 친구에 대해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자, 로빈슨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는데. 자, 그 브링드린턴 역의 화물 보관실에서 로빈슨의 수화물을 일단 조사를 하래. 좋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어딨니? 여긴가? 그래. 자, 이걸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보자. 이 그립사크는... 미스터 로빈슨. 미스터 로빈슨. 우리 집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아니, 세상에 의사가 저런 말해도 되는 거야? 당연히. 세상에, 범죄를 부추기다니. 굿. 이런 못난 녀석. 뭐, 이거 움직이게 만드는 건 껌이지. 자, 일단... 전체를 회전시켜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맞춰가다보면... 답이 나오게 돼있지. 그렇지. 자, 업무서류가 있어. 자, 일단 계약서에 대해서부터. 자, 해당 문서는 독점 거래 계약서입니다. 자, 해당 시제품의 필요 전력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보급해야 한다. 구매자. 에머스톤 전기회사는 시제품 그대로 기기를 구매함에 동의하는 바이다. 토마스 엘 로빈슨. 판매자는 구매 이후 시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뭐야, 이거 완전... 완전 말도 안 되는 계약이잖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매 시점에서 쟁점이 발견될지라도 예외는 두지 않는다. 계약 구매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즉시 시제품 판매가의 일화를 선납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한 날 내로 납입해야 한다. 와, 뭐야, 이거 완전 노예계... 말도 안 되는 계약이잖아, 이건 솔직히 말하면. 자, 해당 문서는 독점 거래 계약서입니다. 자, 해당 시제품의 필요 전력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보급해야 한다. 구매자. 홍콩 전기 공... 어? 이번에 또 홍콩 쪽이야. 시제품 그대로 기기를 구매함에 동의하는 바이다. 자, 토마스 엘 로빈슨 판매자는 구매 이후 시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매 시점에서 쟁점이 발결될지라도 예외는 두지 않는다. 계약 구매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즉시 시제품 판매가의 일화를 선납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한 달 내로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독점 거래. 이번에는 바르카자스사. 그래. 그리고... 자, 그리고... 이것도 독점 거래. 이번엔 메디슨 전기 공사. 미스터 로빈슨, 이 시제품 판매자. 이 미스터 로빈슨이 완전 사직권이잖아. 자, 발명품... 소매... 손해보험. 그렇지. 자, 로빈슨의 범행 동기. 발명품을 잃어버린 토마스 로빈슨은 손해보험 및 다수의 독점 계획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 이것도 동기가 되긴 하네. 자, 그리고... 다른 단서. 자, 그리고... 로빈슨의 범행 동기. 발명품을 잃어버린 토마스 로빈슨은 손해보험 및 다수의 독점 계획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하지만, 토마스 로빈슨에게 발명품의 분실이란 지향, 그 자체였다. 다중계약을 통한 사기 행각으로 돈을 끌어모으려던 그는 보험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아, 이거 참... 일단 이쪽으로 한번 두고서 다른 단서들이 아직 더 있으니까 단서가 굉장히 많네 이거 자, 일단 로빈슨한테 다시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아, 안되잖아? 그래, 아직 완료하지 못한거 체스터필드와 이부샘 사이에 위치한 체석장 방면에 철도 여기 아직 다 조사를 내가 못했으니까 어... 아마 다 조사를 못했으니까 일단 일단 동캐스터 역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봐야겠어 이 쪽에 가는 건너목 쪽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외부 철로... 로 가는 길을 찾아서... 그래, 이 쪽으로... 그래, 이 쪽으로... 그래, 이 쪽에도 길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 이걸 내가 아마 놓친거 같애 또... 그래, 움직여... 자, 그리고 철로... 자, 곰돌이님, 초콜릿 일곱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는 즉슨... 철로의 끄트머리 잠깐만, 이어진 작업이 있잖아? 그니까 끊겨있긴 한데... 이부님, 초콜릿 열개 감사합니다. 좋아... 자, 이거... 물에 빠졌을 가능성 동캐스터역 근처에 치석장으로 향하던 열차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열차는 물속에 있지 않다. 치석장으로 향하는 외부 철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열차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없다. 하고... 또 뭔가... 어... 자, 뭔가 또 새로운 단서가 생기면서... 자, 누군가 침수된 최석장 방면으로 향하는 외부 철로의 일부를 훔쳤다. 그리고 누군가 탄광 방면으로 향하는 외부 철로의 일부를 훔쳤다. 음... 이거... 무슨 점이 생겨버리지? 그렇다면 체스터필드 역을 지나쳤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안되네 자, 습격 하고... 자, 그리고... 물에 빠졌을 가능성 자, 이렇게 하면... 자, 최석장 근처로 향하던 열차는 물속에 가라앉았다. 또 되고... 자, 이번엔 또 멕시코인들이 칠레인들을 물에 빠트렸다. 어쨌든 멕시코인이 뭔가를 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전부 계획된 사건이었다. 멕시코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열차를 침수된 체슥장으로 향하게 하여 실내인들을 살해했다. 아... 자, 일단... 일단... 단서는 다 찾은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음... 눈먼 정의냐 추악한 정치판이냐 좋아. 일단 추악한 정치판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 혹시나 증거가 더 있다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죠. 그럼 그 사건이 정해졌다, 홈스. 무엇을 도와줄까? 뭐... I shall require assistance for the arrests. There were accomplices. 아... but I know that look. You have your own ideas. What are they, Holmes? On the one hand, we have the local constabulary and advice from our friend Lestrade. The problem we have there is that the authorities seem to be incapable of acting quietly. They rely on brute force. It could result in an international scandal. Our other option is Brother Mycroft and his tedious political games. He will locate the guilty parties without any trouble. But it will be a long and drawn-out process, and possibly with some compromise that will be to Mycroft's benefit. But I think I'd prefer to give Mycroft a chance. We should overlook our...